사이보스터치를 열어서 맨 좌측 위에 있는 바 3개 모양을 누르면 금융상품 연금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하단 목록에 IRP 이전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IRP 이전신청을 선택하면 IRP 진행 안내 화면이 뜨고 하단에 있는 메뉴 3가지 중 IRP 이전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전신청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체하는 금융기관의 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IRP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은행 증권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세모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라고 가정하고 신한은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을 선택하고 대신증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IRP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를 직접 입력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체하는 계좌 유형은 개인형 IRP이므로 개인형 IRP를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이체의사 확인 방법을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나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전화통화를 선택하시면 기존 가입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대신증권으로 이전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전화통화 바로 밑에 있는 이체하는 금융기관 방문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이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이체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금융기관과 통화가 되지 않거나 방문해 이전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 다음은 가입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대신증권 IRP 계좌에 잔고가 있을 때는 이체받을 계좌의 가입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IRP를 처음 개설하고 잔고가 없을 때는 이체하는 계좌의 가입일 신규 연금계좌 개설 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규 개설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후 대신증권 해당 영업점에서 다시 가입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연금수령 관련 가입자 유의사항을 제공받고 그 주요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면 연금계좌 이체 신청 시 가입자 유의사항 팝업이 뜨고 밑에 동의를 누르시면 이전신청 관련 모든 선택이 완료되고 이전신청이 접수됩니다. 팝업 확인을 누르시면 타사에 있는 IRP를 대신증권으로 이전신청하는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 팝업이 특급 Mansur은 기술과 함께 받는다. 레드라비가 특급만 원기가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